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징어삼가요 엄마가 너무 야무지게 가져갔어 나 그거 좀 한거야 아 진짜?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잘 먹겠습니다 최고 어 누나요 눈 온다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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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마의 차차차 라마 고리를 엄마가 샀는데 금방 속담이 떴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머어머 들어가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일단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죠 여기 냉장고기 있고요 여러분 계속 누워계시는데 이렇게 딱 좋고 티비도 있고 자 바로 여기 에이아이 느낌이 나 여기 일단 뷰가 미쳤죠 여러분 와우 바울이 있고 여기 고데기랑 드레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써져있네요 친구마다 다 써져있네요 여기는 티비가 있고 장도 있고 또 이거 거의 침대요 그리고 또 샤오부스가 있는 화장실까지 여긴 여름에 풀장 여기는 여름에 풀장인가봐요 너무 좋아 진짜 넓어보여 진짜 바다가 너무 잘 보이고 와 너무 가슴이 빵 뚫리네 샤오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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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다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야야야 손만 수련해줘 순대 뭐다? 순대 순환이죠 순대 순환이죠 순대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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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배가 콧물다 잘 깔아진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눈이 안 보여 눈 여수에는 눈이 잘 안 온대요 진짜로 저도 몰랐는데 오늘 굉장히 흔치 않은 눈이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순대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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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달라? 순대순 순대순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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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세 이런 거 여행이잖아 지영이가 있어요 물에 비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불닭볶음물 정신 먹으러 왔어요 선풍 식당 맛있기 때문에 사람 일참 많네 와 여기 잣가리 남달라 양ła 양념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리 와 안마실수Yeah 간절해 잘먹는 차 잘 먹고 고거 꽃놀이 우와 너무 예쁘다 어묵이 고기 어묵을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남은 뱀뱀을 가봤자 이렇게 남은 뱀뱀뱀뱀 저는 그래도 이만큼 잘 먹었어요 한 번에 먹으러 왔어요 하긴 했답니다 이 마을이 전원의 뱀뱀 그렇게 잘 먹으러 왔어요 야, 두고 끝이 안 보여 너무 많아 2,500원 3,500원 아 힘들어 아 진짜 이쁘다 휴대폰 떠나트리면 어떡해? 자기 띠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소환이 이루어진대요 진짜? 어디? 내가 해볼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다 섭시아 잘? 많이 먹으면 먹어. 뭔 말인지 알 것 같긴 해. 빨리 먹어라. 이거 본 게 어떤 줄 알았다. 고기, 초크, 파인애플. 난 되게 간단하겠어. 당근 좀 넣을까? 이게 칠리야? 갑자기 뭐야? 이거 칠리. 그러니까 얽은 것 같아. 집값 이용하시면 될까요? 네. 찍어먹었네요, 저를. 찍어먹었네요, 저를.